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일단은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이걸 문제를 조금 여러분들 풀어 보시면서 어느 경우에 이걸 사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본인이 가지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금 직류할 때는 그나마 요렇게 쉬운데요 이게 교류로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피입니다 단위는 와트고요 자 요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는요 피는 vI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피는 vI가 되겠죠 그죠 요게 직류에서는 와트입니다 교류에서는 피상전력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직류에서는 역률이 1이기 때문에 피상전력하고 동일합니다 만들어내는 전력이나 사용하는 전력이나 같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되는가 하면 오음의 법칙인데요 vI는 IR이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중에 이전에 전기를 공부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전기를 공부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 부분이에요 p가 vI라는 건 알겠는데 요게 어떨 때는 전류의 제곱을 곱하고 어떨 때는 전압의 제곱을 이용을 하는데 어느 개구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v는 IR이니까 요걸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p는 I의 제곱의 R 와트로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p는 R분의 V의 제곱의 와트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뭐가 기준인가 하면 전류가 기준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류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어느 경우인가 하면 소비입니다 소비라고 하는 것은 부하단이 기준이 된다라는 말이고요 소비되거나 혹은 손실 이걸 계산하고자 할 때는 전류를 기준으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공급 혹은 어떤 기기의 용량을 계산하고자 할 때 그때는 전압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거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일단은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이걸 문제를 조금 여러분들 풀어 보시면서 어느 경우에 이걸 사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본인이 가지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금 직류할 때는 그나마 요렇게 쉬운데요 이게 교류로 넘어가게 되면은 임피던스 개념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어느 경우에 전류원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리고 어느 경우에 전압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직류에서 먼저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